쌀값 안정을 위해 완주에서 공공 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수매가 시작됩니다. 완주군은 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2월까지 지역 미국 처리장 등에서 신동진과 해풍 품종 등으로 공공 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6,100여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금은 수매 직후 중간 정상금 40kg 포개당 포대당 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 중 매입 가격 확정 뒤 지급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1등급 기준 7만 4,3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